안녕하세요. 고일리 국어의 핵심 키워드, 샵 박리나입니다. 고일리 국어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박리나를 검색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박리나 선생님의 2024년 커리큘럼, 그런 중에서도 상반기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있고 하반기 역시도 또 새롭게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 그리고 학평 변형, 수능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강좌, 그리고 컨텐츠들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반기에 알려드릴 반가운 소식, 어느 쪽에 몰려있냐? 뒤쪽으로 몰려있어요. 일단 학평 변형 리뉴얼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아주 반가워할 기분 좋은 소식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힌트는, 강력한 힌트는 요 녀석이 될 거예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아차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교과서 커리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일단 교과서 통합 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겨울방학 시즌에 여러분들이 꼭 다 들으셔야 될 강좌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11종 국어 교과서를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국어 개념을 정리한,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이 국어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개념들만 뽑아서요. 완전히 농축해 놓은 고농축 강좌이고요. 자체 교재도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시즌에 듣고 정말 되게 좋았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강좌이니만큼 이 시즌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주고 싶은 강좌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매체, 물론 교과서로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지만 나중에 수능에서 화작할 거냐, 언매할 거냐. 우리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성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체, 좀 소홀히 하지 않니 너희들? 그리고 뭔가 어딘가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은 듯한 뭔가 이 찝찝한 느낌? 뭔가 어디서 몰려오는 약간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 그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싹 정리해 줬어요. 5종 언어와 매체 교과서랑 관련되어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이런 매체 개념들을 싹 다 통합했습니다. 합쳤어요. 그래서 이 5종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매체 개념을 모두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강좌로 럭키 세븐, 총 7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 교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1 국어 교과서 강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많은 교과서 강좌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 강좌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된 교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미래엔 비상박안수 그리고 천재박영목 그리고 지학사 평가문제집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른 전 단원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저작권 문제로 가장 우리 내신에서 늘 1등급을 좌우하는 단원이죠. 문학 단원과 문법 단원이 잘 집중되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자체 문제집이라는 겁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열심히 마련해 놓은 선생님의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면 현재 물량 지금 남아있는 교재 수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즉 교재가 품절될 경우 더 이상 재입고 계획이 없어요. 지금 수량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니 만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 교재 맛보기 설정이 났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서둘러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입고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고위교과서입니다. 2023년에 방인학 선생님 뭐 했을까? 얘들아 뭐 하긴 뭐해?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촬영했지? 너희들이 대기국어랑 관련해서 여기에서 듣고 선생님의 고위교과서도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미래엔 신사고 그리고 창비지학사 4종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요. 비상, 미래엔 신사고 지학사 이렇게 또 4종. 그래서 1년에 교과서 강자로만 지금 8종을 올해 다 개강을 한 겁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상의 강좌가 되겠고요. 앞서서 매체 이야기를 했지만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를 전범위, 모든 교과서들을 다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5종 통합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매체 통합 5종과 언어와 매체까지 같이 묶여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학평변형입니다. 방이나 하면 학평변형이죠. 일단 우리 2024년 학평 실시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1, 2 친구들에게 중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제 학평이에요. 줄임말, 시행일정을 보면 학평은요. 1년에 4번 실시가 되는데요. 얘들아 잘 들어봐. 3월, 6월, 9월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그런데 2024년에 11월이 아니라 10월이에요. 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학평이 어디에 포함된다? 여러분들의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낸 강좌이면서 콘텐츠다. 그런데요. 이게 2024년에 아주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바로 리부트가 돼서. 박리나의 리부트 학평 변형 강좌로 완전히 강의 교환 및 강의 방식까지 모두 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내신 시험 범위에 이게 딱 포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막막할 겁니다. 별다른 해설, 자세한 어떤 분석 이런 것도 없이 혼자서 막막하게 내신 범위에 포함되면 되게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지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함께 선생님이 분석만 해주겠어요? 학평을 변형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형 문제풀이 또한 제공해집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 파트를 위주로 하고요. 주로 이 파트들이 독서 파트와 문학 파트가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 지문 3세트 그리고 문학 지문 4세트 그러니까 총 7강이 나오겠죠? 네, 고1 7강, 고2 7강 이렇게 총 14강을 선생님은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 왔느냐? 선생님이 정확히 2020년부터 이 학평 변형 강좌를 시작해 왔어요. 그때까지 해도 이 학평 변형 강좌를 하는 강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롭게 정말 맨땅에서 헤딩하듯이 자, 여러 번의 여러 번의 도전과 시도 그리고 또 한 번의 발전 또 한 번의 발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강좌이고 자, 그것이 결국 현재 진행으로 왔고 자, 지금까지 쌓인 선생님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이것이 완전히 뭐가 된다? 리뉴얼돼서 리부트로 탄생하게 될 거다.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좌는요. 어떤 강좌냐면 개강된 이후에 얼마만에? 일주일 안에 완강을 칩니다. 제가 자, 얘들아 고1, 2 다 포함해서 14강이야. 보통 RT가 50에서 60분 정도거든? 그리고 자, 여기에서 15문제, 여기서 15문제요. 그러면 30문제죠. 선생님은 기초 30문제 풀어주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로 한 60문제 얹어줍니다. 그러면 한 90문제 정도. 학년마다. 자, 이걸 또 뭐 얼마 만에 완강해? 일주일 안에 완강해. 자,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위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기초. 선생님이랑 어떤 거 듣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문입니다. 지금 딱 이 시즌에 11종 국어교과서 통합 강좌와 선생님이 이 두 개의 강좌를 적극적으로 결박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강좌가 되겠는데요. 바로 예비, 고의를 위한 중학국어 총정리. 앞서 가는 친구들, 얘들 어때? 보니까 불안하지, 초조하지. 나도 빨리 같이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내내 공부해 왔던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요. 중학국어와 고등국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결고리 강좌다. 그리고 강의, 교환 역시 무료로 PDF로 제공되고 있고 심지어 강의도 너무 컴팩트합니다. 11강이에요.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강의죠. 얼마든지 이 강의 듣고 그리고 앞서서 11종 통합 강의와 그리고 지금 소개할 수능 국어 입문 강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 2를 위한 수능 국어 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지금 교재도 같이 자체 교재도 되어 있는 강좌가 되겠는데요. 곧 이 교재도 품절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절이 되면 재입고될 교재는 이 디자인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 강좌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왕초보 노베이스. 선생님, 정말 저는요. 수능 국어에 대해서 진짜 정말 1도 모릅니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화 고루고루 다 다뤄줍니다. 자, 다뤄주는데요. 총 13강으로 선생님, 짧으면 깊이가 얕지 않을까요? 노노노노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너희들 위해서 만들었겠니? 자, 총 13강이지만 이 강의는 확실히 왕기초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how to use에 집중해야 즉,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강좌예요. 특히 우리 노베이스, 이 왕기초 왕초보 친구들이 수능 국어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선생님, 저 시간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 부족 문제 이 강좌 들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파악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수능 국어를 다가서기에 앞서서 두려움, 막막함을 없어주는 그런 입문 강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념 강좌 수능에서 개념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떠먹는 국어 시리즈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 뭐예요? 떠먹여준다라는 거죠. 수능 국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다 떠먹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각각의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두 다가 다 합쳐져서 따로 또 가치로, 패키지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일단 문법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방이나 선생님의 떠국문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고 있다는 거 다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 교재가 그런데 쉬운 교재와 그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박인하 선생님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문법이 단지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쉽고 원리를 익히면 되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강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음운 단어 문장 이건 문법의 거의 세 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담화라던가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과 같은 이런 어문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향찰 표기와 같은 그리고 중세 국어에 이르는 국어사 그리고 매체까지 두루두루 담고 있는 거의 여러분들에게 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강좌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학 개념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갈래별대로 또 알려줘요. 현대시 소설, 고전시각 고전소설, 그리고 수필극 갈래별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개념을 아주 쉽게 쉽게 잘 알려준다라는 거죠. 목차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러한 강좌다. 자, 그 다음 독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특히 과학 지문에서 너무 많이 틀려요. 선생님 저는요. 입문 지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지문별대로 유형별대로 나눠져 있는 게 이 떠먹는 국어 독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 영역,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영역, 별 실전 훈련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영역별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강좌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패키지 강좌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역시 단기 특강. 어떤 친구에게 또 추천해주고 싶냐. 이런 친구들. 자, 국어의 자격 시리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단은요. 긴 강의는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일단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짧았는데 진짜 다 있는 가성비, 가심비 모두 다 있는 강좌를 찾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오시면 돼요. 단기간에 고효율, 아주 짧고 굵게 완성하는 수능 국어 유형별 집중 공략 강좌 단기 특강 시리즈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총 4개의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 따로 또 가치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들으셔도 되지만 패키지 형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요. 당연히 우리 수능에서 중요한 기본은 뭐야? 독서와 문학이지. 그래서 이 기본에서는 문학의 기본과 독해의 기본을 다뤄지고 있고요. 고전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고1,2때 고전시가 잡고 올라가야 고3돼서 고생 전혀 하지 않거든요.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이 고전과 관련된 시어, 낯선 단어들이죠. 그런 부분부터 주요 시어부터 선생님 다 정리를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전시가의 흐름, 고대 가요에서부터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한시, 원해, 그 다음 시조와 가사, 그리고 민요 악장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대별로, 갈래별로, 그리고 주요 작품들도 함께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문법입니다. 선생님, 떠먹는 국어 문법보다 조금 더 짧고 굵은 강좌 없을까요? 그런데 좀 얻어갈 수 있는 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했잖아요. 가성비, 가신비 다 있다고. 이겁니다. 지금 되게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초능 필수 문법 핵심 개념인데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정말 단타로 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문학 독해요. 독해 역시도 선생님, 저 좀 제대로 여지껏 끝까지 끝내본 적이 없어요. 강의를. 그래서 좀 완강한 성취감과 함께 내가 뭔가 독해를 했다, 제대로 했다라는 기분을 좀 느끼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독서 지문의 구조, 문제 유형, 그리고 독해 방법을 학습하게 해주는. 그래서 각 강좌마다 10강에서 총 15강 정도로 굉장히 모두 다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리즈? 단기 특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준 바로 그 힌트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즐겁고, 아주 선생님이 정말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던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을 상반기 커리큘럼에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감과 박미나가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진심인 이감과 강의의 진심인 박미나, 두 진심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감과 선생님이 함께 선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한 콘텐츠, 오직 고1리디를 위한 콘텐츠, 바로 이감과 박미나의 콜라보,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감으로 독서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이감, 고3 N수생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국어 콘텐츠, 모의고사 콘텐츠죠. 우리 고1리를 위해서 이감이 고1리를 위해 상륙했습니다. 자, 보시면 독서 훈련인데요. 자, 기본 편이 있고, 실력 편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 독해 편, 그리고 실력, 실전 독해 편, 이렇게 일단 단행본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개를 모두 다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책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막막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줄 거고요. 자, 독서 고3 가서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 얘들아? 고1, 2 친구들이 계속 강요하고 뭔가 강조받는 게 일단 문법 개념과 문학 개념일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독 너희들이 독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양을 좀 제대로 읽고 좀 학습량이 누적이 되어서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독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틈이 많은 채 고3 가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독서 훈련을 위해서 이감과 방기나가 콜라보하고 만났습니다. 좋은 교재와 그리고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이감으로 독서 훈련, 바로 기본, 구조 독해 편에 대해서 OT에서 자세히 안내할 테지만 지금 살짝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개강은 1월 8일입니다.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구조, 바로 개념 해설, 비교대조, 나열병렬, 그리고 비판반론, 사례 제시, 다음 과정 절차, 원인, 원리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이렇게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 구조를 8개로 여러분들에게 유형별대로 안내를 해줄 거고요. 거기에다가 막막하셨죠? 기출 분석하려고 하는데 나 뭐하지? 우리 친구들 너무 고1, 2 막막했잖아. 그런데 고1, 2 학평 기출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연습하고 싶죠, 실전에서. 그래서 이감이 제작한, 자체 제작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교재 내에서도 스텝을 천천히 밟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재 내부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 개강 준비로 되게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교재가 좋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 정말 빨리 이거 수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요즘 되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즐거움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굉장히 설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 교재가 뭐야? 이제 실력이야. 실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강은 앞서 보여줬던 그 기본 구조 독해 편이 완강이 되면 그 이후에 개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세부 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새 소식을 통해서 미리 미리 공지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실전 독해잖아, 얘들아. 바로 이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니? 우리가 기본 잘 다졌다면 이제는 뭐야?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른 해결 전략, 정말 팁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전에서 유용한 풀이 전략, 꿀팁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계속 강화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교재 내부에서도 단계, 단계, 단계가 있는데 교재와 교재 사이에서도 단계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보다 훨씬 더 조금 업그레이드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의, 강좌, 개강도 순차적으로 선생님이 개강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순서대로 우리 고1, 2 친구들이 따라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학평도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 평가원. 학평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 자, 평권 뭐네요? 맞아요. 6월, 9월 모평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고1이들이지만 무엇을 맛볼 수 있다? 수능이라던가 6월, 9월 모평 문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낯선 지문, 이감이 제작한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그러한 교재 내부에도 단계 구성이 있고 교재와 교재 사이에서도 단계 구성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모의고사. 자, 얘들아. 우리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오로지 고1, 2를 위한 사설 모의고사 있었니? 없었잖아. 이감이 내려왔어. 우리 고1, 2를 위해서 정말 풀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기뻐요. 이런 컨텐츠들이 점점 고1, 2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고1, 2들을 위한 사설 모의고사라니. 자, 여러분들은 열공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고품질 컨텐츠. 자, 우리 고3 N수생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이감. 이제 고1, 2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1, 2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선생님이 다 해설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 강좌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밟아도 되지만 선생님이 고민해 봤어요.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의 어떠한 내신기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학력평가. 우리 실수하잖아. 그 전에 무엇을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도 물론 풀어보겠지만 우리 올해 2024년에 369, 10 이렇게 학평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실전 모의고사처럼 학평 보기 전에 활용해도 참 좋겠다. 이렇게 고1, 2를 위한 컨텐츠가 생겨서 선생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재별로도 각각 따로 그 다음에 또 같이 강좌도 선생님이 이 강좌가 완강이 되면 그 다음 실력 강좌를 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 강좌가 완강이 되면 그 다음 모의고사 강좌 이거를 언제까지 다 마무리할 거다?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할 거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새로운 또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좀 잔소리를 해볼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이지만 절대 내신을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교과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든가 선배들은 알고 있을 거야. 나는 항상 교과서 수업할 때 내신 안에도 수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자, 우리 교과서 수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학평 변형, 이거는 뭐냐면 특징이 내신에도 들어가지만 수능도 반영이 돼요. 내신 플러스 수능. 자,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점점 어떻죠?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수능을 향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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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해집니다. 농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갖추기까지 선생님,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매체 영향력, 서울에서부터 저 멀리 제주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믿고 들어주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 고일리 친구들, 우리 얘들아, 우리 내신 기간만 잠깐 밀물, 썰물처럼 만나는 그런 관계 하지 말자.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365일 너희들이 선생님 커리큘럼 안에서 늘 놀 수 있도록 365일 강의 영상에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을 고일리 국어라면 샵 방이나 날 검색하고 날 거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나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고일리 국어 기본기 제대로 갖춰서 우리 훌륭한 메가스토리 고3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랑 기본기 정말 잘 다져서 여러분들 기본기 탄탄한 고3 수험생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열심히 초심 지키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선생님의 상반기 커리큘럼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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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